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17위 필리핀 4131만 명 16위 이탈리아 4592만 명 15위 프랑스 5066만 명 14위 터키 5206만 명 13위 이란 5281만 명 12위 강글라데시 5330만 명 11위 영국 5358만 명 12위 베트남 6137만 명 9위 독일 6524만 명 8위 멕시코 7014만 명 7위 일본 7577만 명 6위 러시아 9993만 명 5위 브라질 1억 934만 명 4위 인도네시아 1억 6023만 명 3위 미국 2억 7천만 명 2위 인도 4억 3942만 명 1위 중국 9억 1192만 명 지난 6월 기준으로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38억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약 48%에 해당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스마트폰과 피처폰 사용자 수는 48억 8천만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약 62%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지구에 사는 사람들 반 이상이 스마트폰 피처폰을 쓴다는 거죠? 그렇죠. 한국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죠? 맞아요.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의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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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